공공기업 협상제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서울시는 10년 먼저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아파트 대신 지역 발전을 위한 시설 확충에 방점을 뒀습니다. 부산은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아파트 협상제로 전락한 부산의 공공기업 협상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선자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용산역사박물관. 용산 철도 병원터에 아파트 600여 가구를 짓는 대신 받은 공공기여금 중 70%에 달하는 470억 원을 투입해 조성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치소 터에는 아파트 1,300여 가구가 들어섰는데 7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 입니다. 대규모 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하는 강남 한복판 금사라기 땅 개발 사업자는 인근 한강과 탄천의 수질까지 개선합니다. 서울시가 완료한 사전협상 결과입니다. 서울 사전협상 대상지 9곳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단 3천 가구 정도, 체육시설이나 박물관, 복합업무, 컨벤션 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했습니다. 특히 공공기여로는 청년창업센터나 복합 공공시설, 또 공익시설을 위한 외부 토지 등 대부분 현물로 받았습니다. 부산은 3곳에 7천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공공기여로 현금을 주로 받아 정확한 사용처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일자리, 산업까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발 방향 없이는 아파트 협상제로 전락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여 시설과 기금 사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기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KBS 뉴스 박연아입니다. KBS 뉴스 박찬이에요.